일단 소실점이 들어왔으면 항상 큰 것부터 작업하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냥 주변 공간을 먼저 그리세요 다짜부짜부터 여기다 막 얼굴그리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작은 거 들어가지 마세요 항상 구상부터 하세요 큰 구성 구상 말고 구상 말고 구성 무언가를 집어 넣으세요 일단 큰 것부터 그래서 바닥 저라면 추천드리는 건 바닥입니다 바닥 이 인물 내가 그리고 싶은 인물이 딛고 있는 바닥 어렵지 않죠 이 투시 공간을 1.2시 2.2시 하셨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기까지 그냥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드리면 조금 더 눈으로 보기에 편하시겠죠 얇은 판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여기서 쭉 더 나가서 방을 그리셔도 좋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방이죠 뭐 여기 문이 있고 어 문이 있고 어 잠깐만요 투시선이 잘 안 보여서 음 자 있고 문이 있을 거고 이렇게 공간들 뭐 뒤에는 아니면은 뭐 그런 책장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구요 이런 공간들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아 이런 공간이구요 여기가 멀고 여기가 가깝구나 하는 감이 좀 잡힐 정도 까지는 슬쩍 한번 그려보세요 빠르게 그냥 감 잡는 시간입니다 아직 인체를 그리려는 건데 인체는 손을 안될 거고 아 이런 공간이구나 간만 잡으시면 되요 벽에 두께 같은 것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럼 꺾여 있죠 이렇게 아 이런 공간이구나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아 방위에서 방석을 깔고 서 있는 느낌이 있구나 간만 일단 공간에 대한 간부터 잡아보세요 더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잡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걸 어떻게 그리냐면 몸이 앞뒤로도 폭이 있지만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넓은 부분부터 잡아보세요 도둑이 들었다고요 아 자 요기 자 이쪽을 바라보는 인물을 그릴 거에요 방금처럼 요렇게 했을 때 이 면이 가장 넓죠 앞면 그래서 그냥 가장 넓은 면부터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좀 똑바르게 다시 음 그래서 요 면만 한번 쓱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있겠죠 처음 감이 안 잡히시면 여기서 한번 더 사람이 들어가는데 피규어 다 돼 지금 피규어 그린다는 생각으로 피규어가 들어가는 장식 유리 장식장 유리 안에 이렇게 보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공간도 한번 그려보세요 뒤에 안보이는 면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그려보면 아 저 유리관 안에 인물이 들어가 있구나 요 느낌 정도 오실 거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아까로 돌아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인물을 그려 넣으면 됩니다 뭐 얼굴이 막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 비교적 자유롭게 그려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깨를 양쪽에 맞춰보고 몸통도 조금 더 맞춰보고 자 여기 여기 골반도 요 라인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투시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도형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체도형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분들이 많이 강조할 거에요 인체도형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왼쪽 오른쪽 위아래는 쉬워요 꽃게 얘기 많이 하죠 제가 근데 왼쪽 왼쪽 위아래는 이거는 조금 죄송한 비유지만 진짜 바퀴벌레도 앞 전후 좌우는 알아요 전후 좌우는 방 분간을 해요 공간을 근데 인간은 우린 인간이니까 전후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까지 분간을 한다는 거죠 그림으로 치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뿐만 아니라 앞 뒤까지 우리는 연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연산이 그 조각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림이 왜냐면 조각은 애초에 이 3D 물체를 가지고 깎아서 만드니까 입체를 이해하는 게 쉬워요 근데 캔버스는 평면인데 우리가 입체 사물을 평면에다 그리려고 하니까 이제 인지부조화가 오는 거라고요 원래 아니에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 앞뒤를 만들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그을 때 가까워지냐 멀어지냐를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자 여기서 B라는 지점에서 A라는 지점까지는 무조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도 가지만 가까워지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들이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는 선 그어서 옆면을 추가해 주라는 거죠 옆면 꺾이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손모가지를 그러고 아무튼 옆면을 그려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모든 그림에 이 옆면 앞면 그리고 추가로 아랫면 혹은 윗면일 수 있겠죠 까지 잡아주시는 게 항상 먼저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잡혀 있죠 체형이 살짝 맞춰서 했지만 어려우시면 그냥 네모 박스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골반도 한번 그려볼게요 살짝 처음에는 너무 역동적인 거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일자에서 조금 더 뒤틀어진 정도로 그리셔도 좋습니다 방금 보시면 다리가 많이 뻗어져 있었죠 그럼 적당히 한번 방향 잡아보고 잡아보고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자 볼게요 앞뒤로 이렇게 자세를 취했으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냥 좌우로만 벌린 거면은 좌우로만 벌린 거면은 이 뒤꿈치가 여기 있으면은 그대로 가시면은 그대로 가시면은 여기가 뒤꿈치라는 거죠 이 라인 따라서 그럼 양옆으로만 벌린 거니까 일자로 내려왔을 때 여기랑 일자로 내려왔을 때 여기랑 여기라고 했을 때 그냥 좌우로 여기 좌우로 여기 그냥 옆으로만 벌어진 것 뿐이에요 자 다리 모양을 그냥 옆으로만 잡았을 때 여기입니다 알겠죠 했을 때 요 정도까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박스 처음에 우리가 1.2시 배울 때 소실점에 따라서 일자로 되는 박스만 그렸지만 그쵸 각 양쪽 소실점과 수직수평으로 되어있는 2.2시니까 지금은 요런 박스만 그렸지만 지금은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안 다룰게요 너무 복잡하죠 지금은 이제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거니까 모르겠다 싶으면은 네모 박스 그냥 하나 만드세요 뭐 아니면 도형 모형 해갖고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모형 만들어 둔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거 있긴 한데 구입하셔도 좋고 그냥 종이로 접어서 만드셔도 좋고 적당히 우리 눈높이보다 조금 낮은 이 높이에다가 놓고 그냥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비슷하게 그래도 얼추 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조금만 기울여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살짝 기울여서 앞면과 옆면을 찾아주도록 합니다 앞면과 옆면 앞면과 옆면 앞면과 옆면 앞면과 옆면 쭉 내려볼게요 계속 다리까지 내려보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발 적당히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쪽 다리는 굽혀 있지 않나요 라고 할텐데 얘는 조금 앞으로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다시 뒤로 들어가면서 옆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쪽 다리는 옆으로 뻗어서 있지만 이쪽 다리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옆 관계다 라는 거고 무릎은 튀어나와 있는 게 맞다 라는 건데 복잡하시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없던 걸로 해도 되고 양쪽 무릎도 얼추 높이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쪽 박스도 파란색으로 그려 볼게요 이쪽 박스도 충분히 충분히 나가줘야 되고요 바깥쪽으로 그리고 또 앞쪽으로 그리고 뒤로 들어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발을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해 주시면 돼요 요건 조금 돌림 박스를 그리는 방법은 심하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조금은 도구를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렸던 걸 보면 조금 자세가 다르죠?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려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말고 이렇게 동세 관련 영상도 제가 만들어 들었지만 항상 동세를 만들 때는 이 T존 얼굴에도 T존이 있지만 이거는 뭐 제가 만든 용어인데 어깨부터 척추까지 T존 기억하세요 여기를 먼저 움직여야 팔다리가 움직이는 게 의미가 있어져요 자세에 따라서 어떤 자세는 가만히 앉아서 팔만 이렇게 해야 멋있을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도 있는데 대부분의 자세들은 일단 이 T존을 어떻게든 움직여 줘야 팔다리가 움직였을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적용해서 그려볼게요 조금 더 앞으로 쭉 내밀듯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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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앞으로 쭉 내밀듯이 약간 의시되듯이 의시되듯이 체형을 맞추고 다시 한번 옆면 다시 잡았죠 요런 식으로 벌써 자세가 조금 느낌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서 뒤로만 제켰잖아요 그렇죠? 좀 삐뚤삐뚤한데 뒤로만 제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기울여 주는 거예요 기울여 주게 되면 요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조금 더 옆으로 요런 느낌인 거죠 아시겠죠? 잘 보이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뭐 다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어디든 움직여 보세요 박스에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골반도 조금 더 움직여 볼게요 약간은 음 이렇게 했으니까 반대로 아까 우리 컨트라포스트 얘기도 했던 것처럼 반대로 조금 더 요런 느낌으로 조금 더 뭔가 움직이는 거 같죠? 아주 정확하고 그럴싸한 자세가 아니어도 돼요 일자만 벗어날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한 번 벗어봐도 됩니다 하고 나서 뭐 어깨를 달고 팔은 좀 빠르게 생략해 볼게요 그래서 원통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면은 박스를 그리고 나면은 이 위에다 원통 적당히 이렇게 입히셔도 괜찮습니다 또 정확하게 한다고 막 계산 안 하셔도 돼요 당장은 당장은 좀 더 고컬 위해선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해보시고 그대로 동그라미로 이어서 뽑으시면 원통의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왜 하냐면 왜 하냐면 투시 안에다가 박스를 넣어서 뭔가 공간적인 걸 해보겠다 뭐 그런 의미가 맞는데 맞는데 정확하게는 더 디테일하게 가장 비중이 높은 걸 이야기하자면 원통의 각도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원통의 각도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팔을 그릴 때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어깨가 나오고 팔이 나올 텐데 하고 뭐 손가락이 나오고 팔을 그릴 때 이렇게 나와줘야 이제 공간에 맞는 의미가 이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반팔을 입히면 이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줘야 반팔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애초에 우리가 잡았던 박스하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보시면은 지금 그린 거는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원통인 거고 아까 그린 거는 이 정도의 원통이었잖아요 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되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통에 대한 것들 박스 열심히 잘 잡아 두시고 많이 뭐 이제 그림 대충 공부하시잖아요 다들 보면은 정성껏 안 하세요 거의 대부분 정성껏 안 하시는데 하면 대충 해놓고 대충 이렇게 긋고 해서 뭐 대충 이 정도 둥글겠지 막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보면은 어차피 요만큼 별거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실텐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쭉 쌓이고 나면은 이제 다 어그러져 있는 거죠 자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의 문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도 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보면 항상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들 들여주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저는 깎아 보겠어요 어떻게 깎냐면 인체에 맞춰서 조금 더 잘록한 허리 잘록한 허리들 그리고 골반이 조금 더 벌어지게 이렇게 해보면 스위드 인체 느낌이 나죠 그리고 나서 위팔 그렸으니까 아래팔도 해서 손도 살짝 반대쪽도 어깨 살짝 나오고 가서 살짝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쪽 팔은 그냥 쭉 뻗어볼게요 가던 방향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박스 먼저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이라 얘기해 드리는데 제가 그림을 막 그렸다고 해서 초심저용이 아닙니다 막상 해보시면 대부분 잘 안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필요하시고 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탄탄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기술들은 탄탄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 다음은 자 얼굴 쪽도 한번 이겨보고 목에 라인도 한번 잡아보고요 그럼 점점점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싹 그려봤습니다 아까도 그려봤었고 이제 이설린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뭐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고 뭘 그려볼까요 뭐가 조금 더 좋을까 음 요거를 해봅시다 간단하게 딱 아이고 아이고 쉬운 것만 전체적인 큰 동작만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설린이 이걸 보고 또 여러분들이 쉬운 공부 좋아하시죠 떠먹여주는 거 혼자 못하시고 안 하고 싶고 연습하는 거 싫고 바로 눈앞에서 결과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당연히 프로가 못됩니다 모든 공부가 그래요 모든 공부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거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 것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응용해야 됩니다 다른 인체를 넣어보고 다른 각도를 넣어보고 투지도도 똑같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그려보시더라고요 대부분 분들 그러지 말고 본인이 활용을 하셔야죠 다른 방법으로 알겠죠 이렇게 있다면 아까 방식으로 그리고 눈높이 뭐 여기서 여기까지 인체가 나온다고 치고 그래서 뭐 반듯하게 서 있죠 반듯하게 서 있고 일단은 전체적인 인체부터 쓱 잡아보세요 뭐 투시 안 맞아도 되니까 하시고 뭐 반듯하게 서 있고 뭐 특별한 자세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팔 뻗는 거 정도 있고요 조금 더 작게 그려볼게요 해보고 이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뭐 쭉 뻗고 있는지 쉽네요 그리고 이쪽 다리는 뒤에 있으니까 살짝 뒤로 넣어볼게요 자 이 발 위치 잡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 텐데 발판을 그려보세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발판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이 발판에 나란히 밟고 서 있으면 이쪽에 발 하나 이쪽에 발 하나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보면 약간 오므라 들어있잖아요 가운데로 그러면은 우리 이 오른쪽 다리 이 인물의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도 공부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군요 가 아니라 이게 정석이에요 옛날에 하던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는 막 툴을 이렇게 오버레일을 쓰세요 여러분들이 인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막 눈그리게 짠 이거는 요즘에 치즈가 성행하면서 아니요 일종의 야매고 옛날에는 다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고 뒤로 나가고 모아줬으니까 보시면 V자로 이렇게 모으고 모으죠 그래서 조금 더 모아주시고 모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은 엇갈리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 발판에 그대로 옮겨주신다는 거죠 여기 여기에 발이 있던 거를 이쪽 다리는 조금 더 앞으로 얘는 조금 더 뒤로 그리고 살짝 더 가운데로 모아줘봅시다 이제 그래서 가운데까지 더 모아주는 거로 하면 공간이 맞다라는 거죠 항상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같이 써먹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 손은 편하게 그리고 약간은 옆이라기보다는 살짝 앞으로 해야 자세가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자세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는 원통이 조금 더 편하게 보이고요 그걸 감안해서 살짝은 뭐 이렇게 앞으로 나온 것들을 조금만 더 요정도면 완만하게 옆으로 가는 거를 해볼게요 그래서 뭐 손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옆면을 살짝 깎아내 보고 깎아내 보고 깎아내 보고 옆면을 만들죠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 가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팔은 요정도로 적당히 자연스럽게 뻗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런 느낌이죠 그냥 여기까지만 되셔도 거의 다 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헷갈리고 또 많이들 하시는 질문 있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몰라서가 아니라 연습이 공간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계속 간단한 도형부터 넣어가지고 공간감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강의를 덜 봐서 더 기가 막힌 강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표류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연습 될 때까지 연습하시면 된다 가장 기초적인 박스부터 해서 뭐 원뿔도 그려보고 아니면 박스 위에 박스 위에 원뿔 달려있는 뭐 원 네모 이 사각뿔이 달려있는 모습들도 한번 그려보시고 여기에 뭐 동그란 뿔이 달려있는 모습들 그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여기까지 도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가늠하는 방식들도 투시 이론에 다 있어요 여기 맞춰야 된다 뭐 여긴 이렇게 돼야 된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라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거 그리는 방법을 또 알려준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 이렇게 그리세요 하면 여러분들 똑같이 와 됐다 내가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셨으면은 다시 돌아와서 쭉쭉쭉쭉 돌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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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도 앞면 옆면 입체감 다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의 뭐 완만한 완만한 곡선을 띌 것 같고요 내려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파여진 곡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박스로 그려보시면서 조금 더 시도해 보시고 조금 더 시도해 보시고 여기도 여기는 이제 약간 내려갈수록 여기도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밑을 향하는 곡선이 띄어지겠죠 왜냐면 여기 눈높이는 여기 눈높이랑 다르니까 여기다 그린 물체는 여기다 그린 물체랑 눈높이 높이가 다르니까 얘는 눈높이에서 보지만 B는 내려다보는 거니까 아시겠죠 요거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투시강이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그리시면 돼요 요 상태에서 어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고요 더 정확하게 더 섬세하게 잡으셔도 물론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 나오고 팔 들어가실 때도 팔 들어가실 때도 쭉 그려놓고 이 라인을 따라서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뭐 손도 그리겠죠 뭐 천천히 그려봅시다 라고 했을 때 이 뭐 팔찌를 낀다든지 아니면 뭐 팔토씨를 꼈어요 그러면은 요 라인 따라서 그대로 팔토씨를 요렇게 입혀주면 된다라는 거죠 요 라인 따라서 처음 잡았던 라인 따라서 만약에 옷을 입었어요 뭐 탑을 입었어 그럼 지금은 이제 박스로 이렇게 돼 있지만 요걸 둥글게 빼면 이제 인체 모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옷을 입힐 때도 요 모양에 요 라인에 맞춰서 그대로 입혀주시면 입체가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요런 식으로 입체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것만 잘 맞추면은 여러분들 도형화에서 크게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뭐 얼굴도 똑같이 요 라인 맞춰서 박스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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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눈이 나오고 눈이 나오죠 여러분들 얼굴 그릴 때도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냥 얼굴형만 예쁘게 일단 그려놓고 코 그리고 일단 일단 눈은 막 이렇게 넣어요 어 그럼 뭐 여기랑 여기랑 뭐 얼추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실텐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 이쪽 눈이 끝나는 라인에 반대편이 어디에 한 요 쯤입니다 요 쯤 아시겠어요 양쪽 얼굴에 이렇게 금을 그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벌써 양쪽 눈이 밸런스에 안 맞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맞춰주셔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눈이 몰려 보이는 거에요 나중에 해결하면 되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면 옆면부터 확보하고 확보하고 여기다가 쭉 얼굴 그려서 어려우신 분들은 앞면을 먼저 잡으시고 옆면을 보충해서 간다는 느낌으로 가세요 이렇게 보충하시고 이목구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둥글게 한번 파면서 대칭 좀 더 맞춰볼게요 둥글게 파면서 얘를 빼주시면 밸런스가 맞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카락 그려주고 쭉쭉 나오고 몸통 조금만 줄여볼게요 요 체형이 아닌 거 같아서 줄여보고 여기서 뭐 쇄골 나오고 뭐 가지가지 나오면서 이제 인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돼야 돼요 이거를 생략하고 그리시는 프로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한번에 생략하는 거고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과정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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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어 가면서 그림을 완성시키는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하나 짚고 순서대로 하고 절대로 프로분들 따라서 그리지 않는 걸로 프로분들이 막 멋에 들어서 막 자기 스타일대로 막 자기 느낌대로 그리는 걸 따라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기본이 없이 그냥 따라할 때 겉먹뜨렸다고 해요 그럴 때 겉먹뜬 그림들이 나와요 지금 이제 이설링그림도 조금 그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개선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본 박스 기본 박스부터 그려넣고 기본 박스부터 삐뚤는데 기본 박스부터 그려넣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뭐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고 옆에 이렇게 달린 것도 한번 그려보고 하면서 점점점점 난이도를 올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처음부터 이거 막 인체 그리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면 답이 안 나온다 숙련이 필요하다 이 공간감이란 것도 훈련으로 키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다고 바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강의 듣고 이해했다고 바로 나오지 않는 거는 강의 내용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숙련이 안 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생각보다 집중해서 연습하시면 다들 금방 합니다 저도 지금 뭐 잠깐 홍보하자면 1호 홍보방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슬슬 시작을 하고 있고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알려드리지만 막상 옆에서 잡고 알려드리면 생각보다 금방 하는 게 투시랑 도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들 하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공부해 보시고 나중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0 Kristine 0 여기